3-2-4 승 2패 손체육부대 3-2-4 승 2패 1패 그리고 4연승 이후에 어제 경기 패했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 네번째 매치 에이스 매치 이어갑니다 1게임 장우진 서비스 서비스 볼틸 밀어줍니다 길게 방실입니다 기대해볼 만합니다 탑스피 부드럽게 연타 백핸드 이어 왔어요 장우진 받아줍니다 정상은 양선수의 날렵한 플레이 정말 정상급 경기 걸렸어요 바나나 플레이 양보 없는 대결 탑스피 걸려요 그렇습니다 2-3 백핸드 벗어납니다 약간의 미스가 나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금방 조율해 나갑니다 정상은 일단 이어 한 점차 리드하고 있는 정상은 서비스입니다 탑스피 부드럽게 연타 백핸드 걸렸어요 아 네 팀 먹고 너무하네 짧게 줍니다 백핸드 날렵해요 장우진 스프링 대단한 보통 집중력이 아니거든요 한 점차 하고요 집 백핸드 캐릭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번엔 백광일입니다 직중력이 대단합니다 밀어붙입니다 정상을 받아주는 장우진 스프링이네요 스프링 다 잡아내고 있어요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렵게 설려냈습니다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선재를 잡으면 확실히 우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포핸드 전환 다시 포핸드 양 선수 대각 공격 백광일 서비스 정상훈 서비스 정상훈 백핸드 노련해요 노련해요 잘해주고 있어요 탑스피 백핸드 바나나 플릭 장우진 늘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길게 뽑아냅니다 포핸드 탑스피 걸려요 탑스피 탑스피 곧게 뻗어나갑니다 이 게임 출발합니다 경상훈 서비스 길게 기습 공격 또 핸드전환 탑스피 장우진이 흘러갑니다 탑스피으로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2대0입니다 태 mathematic 이 게임 출발 제작 리 Horse 를 وا Better 회원 전환 정상은 5대2의 상황 백핸드 전환했어요 정상은 2점 차입니다 다가왔어요 페인트 모션 이후에 길게 뽑아냅니다 장우진 코스 공략 자 3점 차 더블스코어고요 밀어줍니다 왼쪽 공략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몰아붙이고 있는 장우진의 포인트 아 지금도 지금도 비록 장우진 장우진 서비스 백핸드 플립 바나나 플립입니다 서비스 5대7 정상을 적당한 공격으로는 장우진 선수를 끌을 수가 없거든요 고심을 했어요 장우진 장우진의 포인트 구 있을 것 같습니다 9대5 넉 점차 매치 포인트 자 다시 반대편 공장 성공합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는 국군 체육부대가 2라운드에서 서륙하면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오늘 이 팀 매치 자 오늘 이 팀 매치 제 2라운드에서 제 2라운드에 대해 제 2라운드에서 제 2라운드에 대해